설마설마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이 됐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진두지휘할 방역수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63일째 공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코앞까지 왔는데, 총리는 오늘도 후보자 검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증만 하다 골든타임 놓치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